침묵을 원하는 자 모두가 공범 침묵을 원하는 자 모두가 공범이다 비밀의 숲 검경협의회가 부정될 거야 경찰과 검찰이 직접 논의해서 새로운 개혁안을 내자는 게 이 자리 취지 아닙니까? 지금의 수사권 조정이 병원 놔두고 병원만 바꾸는 게 안 되려면 검경 간의 단 하나라도 차이점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다른 병원을 가야 다른 치료법이 나오자 어젯밤 경남 통영에서는 안개로 인해 여행객 두 명이 음주 후 바다에 들어갔다 사망 추정 시각은 저녁 7시에서 8시 반 사이 살아남은 학생이 운전자거든요 본청 특수 수사고에서 나왔습니다 이야, 본청 빨축이네 검찰이랑 뭐 얘기가 돼야지 계절 둘 척도 안 해 일단 검찰이 데려가는 걸 막고 그 사이에 저희가 방법을 찾아야죠 연결해 없어요 열어드렸버린 δώ nas이 남사람 몇뒤 해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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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